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시국도 만만치 않은데 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한 가지는 운동권 출신 인사들은 대북정책이나 대외관계에서 다소 국수적인 색채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작 자신의 자식농사들은 미국이든 스위스든 영어권 국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인영 국회의원의 아들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거부와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다들 저렇게 자기 자식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데 열성적이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외고 국제고 국제종합권학 등을 없애는 데 열심인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사측인 인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들 해외 유학자금 출처를 내놓으라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영 장관 후보가 그만큼 타인의 주목을 받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자금 출처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다고 한 것은 요구는 거부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금 출처에 관한 명시에서는 고박고박 제공하는 것이 인영 척이 할 태도라고 봅니다. 더욱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가전고생을 한 김기현 국회의원의 항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같은 김기현 국회의원의 주장이 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김기현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인가 봅니다. 지난 7월 8일 날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합니다. 자녀의 병력 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서비스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후보자의 재산 행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납세 등 각종 검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체크 사항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 청문회가 거의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김기현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왜 못 주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했어랍니다. 민감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국회가 확인할 상황이라고 했더니 국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청문위원이고 누가 후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유학자금의 출처 재산 형성 과정 납세 등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면서 질차하던 분이 정작 자신이 검증돼서서 자료 제출 거부를 맞서는 것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현역의원 불폐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만이 아니고서야 이루진 못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얘기 마신 분이 스스로 국회의 견능과 건의를 추락시키는 이런 행태가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생활이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검증받지 못하겠다면 장관직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직자의 아들이고 공직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검증을 필요로 한 것이고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장관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까지 하시려는 분에 배포가 이렇게 좁살만 해서 어디 북한과 협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의 자료 요구에 계속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굳이 이런 무의미한 청문회에 덜 느려 써야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봤으며 민감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 쬐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같이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 자식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부모를 두고 무엇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출신은 그 큰 돈을 들여서 경쟁적으로 자식을 해외 유학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 정책은 죽도록 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죽도록 대한민국 내에서는 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다 해외로 내보내는 겁니다. 수월성 교육을 그나마 시행하는 국내 모든 기관들 외고 국제고 국제중학교 싸그리 다 없애버리기로 처절하게 노력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전북 교육감 같은 분은 상상고등학교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자기 자식은 다 케임버리지 보내고 시카고 아트스쿨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정말 그들은 국민들을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자식들은 다 수월성 교육을 시키면서 남자 자식들은 절대로 평등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한테는 평등 교육을 시키고 용한테는 수월성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의문이 가끔 든다 이야기죠. 인영 씨의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거부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또 이런 단상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식식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